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윈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비 고3 학생들 중에서 좀 많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 때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답을 못 고르겠습니다. 얘 아니면 얘가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은 학생들이 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문제를요. 그냥 아는 단어를 동원해서 그냥 해석 위주로 문제를 풀었고요. 고2 때까지는 그게 좀 잘 풀리는 건 맞는데 제가 고3 6월이나 아니면 작년 수능을 풀어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고3 난이도는 이렇게 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제가 조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제 현장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현장 학생들한테 말했던 말을 그대로 좀 정보를 좀 공유 좀 해드릴게요. 제목이 이거죠. 수능 영어는요. 일단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는 게 첫 문장부터 끝까지 완벽히 이해를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EBS 공부를 할 때 학교 내신이라고 해볼게요. EBS 내신 공부할 때는 물론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렉 의미를 다 파악하는 공부를 하는 거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신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6월 9월 수능에 반영되기도 하니까 그런 공부를 찬성은 하지만 이게 기출문제 비연계예요. 비연계 문제풀이 할 때는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수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만약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학생의 오로지 해석 능력만을 물어보는 시험이었다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난도 글로 일치 불일치로 28문제를 다 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주제 제목, 어떤 거는 빈칸, 어떤 거는 순서, 어떤 거는 삽입, 어떤 거는 장문독회, 어떤 건 요양문,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유형을 나눴냐면 문제별로 출제 의도가 다르니 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능은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학생의 해석 능력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또 이건 해석과 다릅니다. 학생의 독해력을 물어보고 싶어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문장, 문장, 문장의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력이 아니라 전체 글을 읽고 나서 결국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지? 필자의 주제는 뭐지? 이걸 파악하는 능력이 독해력인데 수능 문제는 해석력과 독해력을 둘 다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일치 불일치 그래프 개통 문제는 이거 무슨 리딩 스킬, 주제 파악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해석 능력이에요. 또 나이너를 좀 더 올린 문제가 삽입과 순서입니다. 삽입, 순서는 주제를 파악하시고 이런 글이 아니죠.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좀 섞이는 문제인데 어휘 문제 있죠. 자 밑줄 어휘예요. 또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 어휘 문제입니다. 어울리는 낱말을 고르시어 문제 그 문제는 해석력과 독해력 중간 정도에 있는 문제예요. 이제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글에는 주제가 몇 개? 그렇죠. 한 개예요. 모든 글에는 주제가 하나인데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면 그럼 결국에 너가 완벽한 해석은 못했지만 결국에 주장하는 문장이 뭐겠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좀 많을 수 있어요. 대입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빈칸 네 문제 포함. 여덟 문제입니다. 더하기 요양문 그 다음에 무관문 있죠. 흐름과 관계없는 거 고르시오. 그 다음에 장문독해 41번은 제목 문제고 42번은 어휘 문제잖아요. 장문독해 41, 42는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총 12문제입니다. 수능이라는 건 해석력도 필요하고 독해력도 필요한데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어보세요예요. 그런데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니 어떠한 문제점들이 학생들 중에서 종종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첫째, 글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도 나오고요. 제가 현실적인 방식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근거 없이 풀어서 대강 스토리는 알겠어요. 뭔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뭔 말 중간에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의 제가 좀 고치라고 하는 추천사항이고요. 제 형강생이었으면 너 이렇게 풀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질문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한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실전 문제 풀 때 쭉 읽다가 해석 안 되네? 위에 올라가고 다시 읽어요. 이걸 몇 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대충 뭔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답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얘가 답이라는 건 그럼 알겠는데 얘는 왜 안 되는데요? 이 질문들을 학생들은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행입니다. 유형별로 근거 찾는 연습이 되면 문제 풀이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웃음이 나올걸요? 이거밖에 답이 안 되는데 왜 친구들은 틀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수능의 전체 범위에 유형을 다 풀이드릴 수는 없죠. 이거 거의 수업이니까 제가 오늘 따끈따끈한 문제 하나를 좀 소개하고 설명을 좀 할게요. 답의 근거 찾기 중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주제 제목 유시장과 빈칸 개통 요양문, 무관문, 장문독회까지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현장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첫 문장 첫 줄부터 꼼꼼하게 읽어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첫째, 학생들의 해석 능력은 선생처럼 완벽하지가 않다가 1번이에요. 둘째, 학생들의 읽는 속도는 선생만큼 빠르지 않다도 2번입니다. 3번, 해석은 다 했는데 그럼 결국에 답은 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말했던 내용이 이거죠. 필자의 의견 주장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첫째가 연결어예요. 그러니까 연결어라고 하는 게 필자가 위에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그럼 첫째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연결어입니다. 글이 있는데 이게 주제나 제목이라고 할게요. 문장 중간에 예를 들어서 네버드리스가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지? 만약에 예시로요. 그는 잘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안 좋다. 다시 한번. 그는 잘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안 좋다 하면 필자 혹시 말하면 뭐지? 그렇죠. 잘생긴 게 아니라 성격이 안 좋다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나 여태까지 속된 말로 나 쓰레기 말했어. 나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말을 쓸게 알려주는 장치예요. 근데 또 읽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까닭에가 나왔다 싶게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는 필자가 자기 글을 요약 정리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필자가 왜? 자기 글을 지가 왜 요약 가주지? 중요하니까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야 이거 읽지 마 그냥 이거 보면 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기 전에 벌써 아 필자의 주장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구나를 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디? 얘가 주제문입니다. 보자마자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쓸 텐데 내가 글을 요약해 줄게.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연결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주장하는 문장 찾는 거 되게 쉬워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물론 제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되게 꼼꼼하게 설명드리지만 모든 언어의 공통점 필자의 주장 강조는 서술어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그 동사를 뭘 써는지에 따라서 필자의 강조 의견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필자가 자기 글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뭐니? 필자의 노골적 주장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또는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명령문이라고 할게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주제 제목이나 빈칸 그 다음에 장문독해, 요약문, 무간문은 근거를 찾고 나서 근거 문장만은 꼼꼼하게 읽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실제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주아주아주 따끈따끈한 2019학년도 수능 문제로 합시다. 현장에서 수업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제가 수업 한번 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끝까지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완벽히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글 하나의 주제에 뵐게요. 한 개거든요. 소재도 한 개예요. 그러나 소재 하나, 주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가 글감을 얘기하는데 문제 풀 때 이렇습니다. 첫 문장만은 두세 번을 읽어서라도 읽어내셔야 돼요. 왜? 소재 파악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꼼꼼히 읽지 말고 먼저 10초 정도만 동원하자. 10초 동원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실제로 첫 문장부터 읽는 것보다 읽는 속도도 빠르고요. 왜냐하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 읽기 전에 알거든요. 또 정답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던 방식대로 해볼게요. 제가 첫 문장은 요약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주어 다음에 본동사만 볼게요. 그것은 뭐뭐이다 뭐뭐 이다는요 해야한다 할 필요 있다 이런 계통이 아니에요. 다음 줄 제가 동사만 보는 겁니다. 전쟁은 따라간다 그 다음 전쟁은 가지고 있다 지금 동사가 해야한다 할 필요 있다 이런 계통 아닙니다. 다음 줄 저게 뭐뭐이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 베이스 게임 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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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이다 저 지금 동사만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말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너무 센 연결어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how ever 그러면 이런 의미지 최소한 최소한 앞에 부분은 속된 말로 쓰레기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제부터 자기 말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너무 세요. 반드시 본동사를 확인하세요. need to 다시 need to 동사가 보니 우리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뭐뭐해야한다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노골적 의견이 반영된 문장입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칠게요. 이 글은요. 제가 읽기도 전에 필자의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문장 파트가 어딘지 알아요. 다음 장 또 볼래요. 오히려 와 어떡하지? 동사가 뭐야? 해야만 한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EBS 공부나 아니면 구문해석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문제를 접근할 때는요. 근거 찾는 거에 대한 연습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따가 풀 때 첫 문장의 소재는 무조건 잡아야 돼. 근데 혹시라도 중간 부분의 해석이 어렵더라도 혹시라도 중간 부분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필자의 노골적 주제문이 여기 있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연습하시는 학생들은 압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문제를 풀 때요. 이 연습을 한 3, 4문제만 하면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필자의 강조 부분 내가 중요하게 읽어야 될 문장과 그냥 편하게 읽어도 되는 문장이 있어. 얘는 딱 여기야. 첫 문장과 첫 문장 가보자. 전쟁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어떤 이미지나 개념이 없으면 전쟁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자, 뭐의 이미지? 적의 이미지가 없으면 전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필자 90만이 뭘까? 소재는 잡아야 돼. 첫 문장에 전쟁이에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적이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제가 두 군데만 칠게요. 전쟁은 적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대요. 자, 계속 말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라.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석할 줄 알면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 전 안 할게요. 자, 문제풀이로는 주제문이 어디인지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주장이 이 글의 문제였어요.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은 그러나 이 주제가 하나 때문에 나온 거니까 제가 주제문 가겠습니다. 소재가 전쟁은 적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적의 이미지에 인폼이 영향을 미치다가 있거든요. 이건 전쟁이고, 이승은.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대요. 추상적이며 획일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요. 저 중간 안 읽었지만 우리는 소재와 주제문을 알거든요. 소재. 전쟁은 적이 있어야 한다. 주장하는 문장. 우리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적과 전쟁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또 주장. 뭐세요? 오히려 둘 다 봐줘야 한다는 거다. 문화적이며 별표 있어. 외우지 말라고. 불확정적. 정해지지 않은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있는. 자, 끝났어요. 제가 왜 끝났다고 얘기하느냐.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인데요. 10초 정도 동원하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계속 말하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요. 학생 중에 또 있어요. 읽지 말라면서요. 읽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걸 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소재는 적은 전쟁이 있어야 돼. 주장은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데 조심해야 돼. 적의 이미지나 전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돼. 둘 다 문화적이고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오답을 지우면 끝나요. 1번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피하자. 혹시 X일까요? 세모일까요? 그쵸. 이거 아직 X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세모. 2번 적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자. 혹시 주장하는 밑에 부분에 전략, 전술을 수립하자가 안 나왔죠. 근거 없이 문제 안 풉니다. 막 상상력을 넣으시면 안 돼요. 3번 보편적 윤리관에 기초하여 적의 개념을 정의하자. 어떤 말이 나온 적 없을까요? 보편적 윤리관. 4번 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을 하자. 뭐가 나온 적 없는데. 전쟁 예방도 안 나왔고요. 정치적 결정도 안 나왔어요. 마지막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자. 정당화하지 말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개통으로 푸는 게 제가 이제 현장과 온라인에서 다 똑같이 계속 말하는 바예요.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답이 나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근데 독해력을 물어보는 파트의 문제는요. 전 질문을 완벽히 이해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대신 근거를 찾고 나서 근거 부분만은 두세 번을 읽어서라도 해석하고 유약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워낙 많이 말했던 바이기도 하니까 문제 풀 때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고요. 정답률도 높아질 것이며 시간 부족 현상 아주 많이 사라질 겁니다. 올해 1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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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